허임, 1에서 3권, 황금가지에서 편했습니다. 성인규 소설가와 낮은 한의학을 쓴 이상곤 원장이 함께 집필했습니다. 천민으로 태어나 침 하나로 어휘의 당상권까지 오른 허임을 그린 역사소설입니다. 17세기 후기 격동의 조선을 산 허임의 삶을 침이란 의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문학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